이곳이 6시 7분인데 생각보다 너무 날씨가 좋아서 들어가기가 싫어요 아 정말 아 뭐라 해야 되지 한 몇 달 동안 실수 없이 달려오면서 이렇게 휴식을 제대로 취해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정말 마음껏 즐기다가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좋았고 이제 저녁밥을 먹으러 가야죠 굉장히 뜻이 되요 저녁은 먹었을 먹었지 그냥 모든 게 다 새로워요 다 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다 나와요 아 어떡해 난 여기서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 싫어하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떡하냐 애폭 내보내줘 제가 하품을 한다는 의미는 과거의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